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응 배고프구나 이 녀석이 맨날 아침에 오는 아기 고양이입니다. 얻어먹으러 왔네요. 별로 크지도 않고 이제 갓 독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오면 먹을 게 있으니까 오나봐요. 얘네들 먹은 내일 먹겠죠? 불쌍해라. 지금 쇠마리 나왔습니다. 고등어 2마리, 제이니 지금 6시 좀 지났는데도 안 나오네 애들이 추운가 물은 안 얼었어요. 핫팩 때문에 으... 전혀서 불쌍해라 얘네들보다 조금 커요. 이제 한 달 정도 빠를까 말까 하는데 여기 맨날 밥 먹으러 옵니다. 얘네들이랑 같이 먹는지 아니면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얘네들 먹고 나서 먹는지 자리를 비켜줘야될 것 같애 자리를 비켜줘야될 것 같애 어 왔네 왔어 응 먹으러와 먹으러와 이리와 어 먹으러 오네 쟤가 응 먹으러 오네 이만큼 피해줄까요? 좀 먹으러 오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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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둥이보다 조금 작은 앤데 용기 있게 왔습니다. 얻어먹으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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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사려먹으러 왔네요 그래 배가 많이 고팠구나 지금 옛날으로는 저녁에서 이름을 껴줘야 겠는데 뭐라고 껴줘야 되나 열심히 먹네요 너는 어떻게 부모 형제 다 떨어지고 어린 나이에 독립해갖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름은 그렇게 적다 너 새벽마다 오니까 새벽이라고 짓게 존스러운가요 새벽이 괜찮은데 새벽이로 이름을 짰습니다 천천히 먹어 괜찮아 쟤네들보다 조금 크네요 쟤네들이 이제 없던거보다 조금 작으네 쟤네들도 별로 적대지 안하네 꽃님이 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면은 저놈이 도망갈텐데 내가 가면은 저놈이 도망갈텐데 내가 가면은 저놈이 도망갈텐데 내가 가면은 저놈이 도망갈텐데 아이고 손쓰려라 아이고 손쓰려라 응 그래 그것도 먹어라 그니까 며픈에 예쁘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예쁘네 예쁘게 생겼다 꽃님이 식구랑 같이 살아 집도 넓넓하니까 먹다가 불안해서 돌아보고 먹다가 불안해서 돌아보고 그러네 와보니까 집을 다 뒤집어 놓고 어떤 못된 놈이 고양이들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여길 못 오잖아요 고양이들이 집을 다 뒤집어 놓은 걸 내가 지금 다시 해놨어요 아니 왜 그렇게 반자가 맞네 반자가 맞네 아 지네들한테 뭐라고 그래 왜 와서 집을 다 뒤집어 엎냐고 열받아갖고 아 이런 작은 짐순들이 작은 동물들이 추운데 추위를 좀 견디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뒤집어 엎냐고 불쌍해지겠네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열받네 놀라서 집에를 못 들어가는구나 아유 불쌍해라 응 집을 갔다 뒤집어 엎냐고 어 어어 제인이 어서 밥 먹어 애들이 밥을 안 먹네 놀래갖고 응 없잖아 어디 간지 응 다들 어디 간거야 아 아 아 아 아 다들 어디 갔어 아 속상하네 응 꽃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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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왜 너 혼자만 있어? 어떻게 해? 딴 애들은 다 어디 갔어. 어? 어, 거긴 너 있구. 쟤 혼자만 있네. 안녕.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